세이셜은 아프리카 인도양 서부, 마다가스카르 북동쪽 위에 위치한 섬나라로 국토 면적은 약 460제옵킬로미터, 세종특별자치시와 비슷한 크기이며 약 10만명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무인도였던 세이셜은 16세기 초 포르투갈 제독 바스코 다가마가 지휘한 함대로 인해 유럽인들에게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프랑스와 영국이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다툼을 벌이던 과정에서 점차 이주민들이 늘어나 1976년 세이셜 공화국으로서 독립하게 됩니다. 공화국이 된 세이셜의 초대 대통령은 제임스 만참으로 그는 영국과의 우호 친선 관계 유지를 바탕으로 온건한 중립 정책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인 1977년 만참이 영국 연방회의에 출석하기 위한 런던 체제 중 수도 빅토리아에서 무혈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총리였던 프랑스 알베르 르네가 정권을 장악하고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르네는 세이셜의 국가 주요 수입이었던 관광개발 중심을 지향하며 세이셜은 세이셜인들을 위해 그대로 놔두고 싶다고 선언합니다. 르네는 세이셜이 영국 왕령 식민지 시절이었던 1934년 수도인 빅토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장기 동안에는 영국으로 건너가 사우 샘프턴에 입는 세인트 메르스 칼린지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20대 중반인 1957년부터 1961년까지 킹스 칼린지 런던에서 대학 교육을 마쳤습니다. 학업 후에 르네는 세이셜에서 변호사로서 재직하게 됩니다. 영국 생활을 하는 동안 프랑스 알베르 르네는 영국 내에서 보수당이었던 윈스턴 처칠과 경쟁 관계에 있던 노동당의 클레멘트 애틀리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후 영국에 있는 동안 클레멘트 애틀리와 휴 게이츠겔이 이끌던 노동당의 정치에 깊이 빠져들었고 이러한 경험들은 르네의 경제 관념에 있어 국가의 경제 시스템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 세력과 강한 유대 관계를 가진 온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채택하게 되었고 르네의 초기 진로 목표는 성직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월이 흘려 자신의 정치를 비판한 지역 교회 지도자들을 맹릴리 비난했으며 1964년 세이셜 인민당의 전신인 세이셜 인민통합당을 수립합니다. 1976년 세이셜 인민통합당이 총선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올리며 프랑스 알베르 르네는 제임스 만찬 아래 국가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977년 6월 5일 인민통합당 지지자들은 쿠데타를 일으켰고 르네를 대통령으로 추대했습니다. 르네는 쿠데타에 대해 자신이 일으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세월이 흐른 후인 2019년과 2020년 진실화의 국민통합위원회의 청문회 도중 쿠데타 계획과 실행에 르네가 연루되었음을 시인하면서 그의 주장은 반박되었습니다. 세이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게 될 르네는 자신은 소비에트 방식의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인도양 사회주의자 범아프리카 사회주의자라고 선언합니다. 집권 초기 르네는 핵무기의 보관 가능성 때문에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인도양 환초에 영미권 군사지기 설치를 반대하였고 영국과 우호족이었던 제임스 만찬과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르네의 정당은 1979년부터 1993년까지 국가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당이었으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그는 1979년, 1988년, 1989년 연이어 대선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세이셜의 다당제 민주주의는 1993년쯤에 시작되었지만 르네는 그 해에도 대선에서 승리하였고 1998년과 2001년에도 세이셜 국민당 후보자였던 야당 지도자 와벨 남칼라완을 패배시키며 계속해서 승리했습니다. 또한 르네는 대통령직 이외에 외무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을 포함하여 동시에 여러 각료직을 유지하며 독재자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르네는 공산정권을 내세워 1977년에는 소련과 국교를 수립하고 이듬해에는 중국 북한을 방문하는 등 좌경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르네 공산정권에 대한 반발로 1978년에서 79년 동안 반정부 쿠데타 계획이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한편 196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과 소련의 동서냉전 시기에는 세이셜의 친속 공산화를 두고 인도양의 쿠보라 불려졌고 이를 저지시키고자 1981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용병들이 친서방 정권 수립을 위해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쿠데타를 주도했던 인물은 1960년대 때부터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세가 높았던 매드마이크호어로 그는 1964년 콩고 문쟁 때 정부측에 고용되어 단 300여명의 용병만으로 공산주의 신바반군을 몰아내고 사실상 콩고에 억류되어 있던 유럽인 수천명을 구출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본명 토마스 마이크호어가 매드마이크호어라는 악명으로 불리게 된 것은 공산주의자를 죽이는 것은 해충을 죽이는 것과 같고 아프리카 민족주의자를 죽이는 것은 동물을 죽이는 것과 같다 하는 그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매드마이크라고 불리게 된 경기는 당시 공산진영이었던 동록 라디오에서 미친 블라드하운드 마이크라고 별명을 붙인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용병지휘관 마이크 모어가 결성한 제5코만도는 와일드기스라 지칭하였는데 와일드기스는 한동안 용병부대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심지어는 와일드기스 용병부대의 인기로 인해 가상시나리오를 그려낸 1978년작 영화 지옥의 특전대는 007 제임스 본드 역의 로저 무어, 영국 영화계를 대표했던 리처드 버튼, 해리포터 초기 덤블루어 역할의 리처드 해리슨의 주연을 맡아 1979년에는 한국에서도 100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작품입니다. 1981년, 호호와 43명의 용병은 관광객으로 세이셜의 섬을 방문하며 현존하지 않는 자선맥주단체인 에이션트 오더 오브 플러스 블루어스의 회원들로 가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명성을 쌓아 나갔던 호호의 팀에도 팀 내 갈등이 생겼고 내부 정보 누설과 배신 등으로 인해 스와질란드 국영항공항 보안대에서 칼라시니코프 돌격 소총이 발각됩니다. 이로 인해 총격전이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용병들은 활주로에 있던 또 다른 비행기를 납치한 후 탈출하였습니다. 용병 쿠데타 사건은 유엔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남아프리카 정보부가 실제로 쿠데타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미국이 이 사건에 적극적인 개입을 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는 당시 미중앙정보국 CIA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사이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협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이셜에 억류된 나머지 용병들을 귀환시키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르네 대통령과 세이셜 정부에 300만 달러를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27년간 대통령이었던 르네는 2004년 부통령 제임스 미셸을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민진보 전선의 지도자를 맡으며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프랑스 알베르 르네는 2018년까지 인간개발지수의 측정에 따라 세이셜을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로 이끌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1인당 GDP 중 한 국가로 구축하며 한때는 온건한 독재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실화해 국민통합위원회의 수립으로 고문당한 사람들의 증언, 실종, 암살, 재판없이 억류된 사람들의 가족, 친지들로부터 쏟아진 증언 등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범죄와 국가 및 개인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증거가 제시된 청문회는 매일 실시간으로 텔레비전과 유튜브에서 중계되었고 르네는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지지층과 비판하는 층으로 나누어집니다. 르네의 지지자들은 교육, 의료, 환경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재정지원을 비롯하여 그가 굳건한 사회적 목표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이셜은 영하 사망률, 식자율 같은 중요한 지표들과 경제적 웰빙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르네가 통치하는 동안 세이셜은 코모로와 마다가스카르 같은 이웃 섬 국가들의 불안한 정치 풍토와 저개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르네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으로는 런던에서 발생한 유명한 반체제 인사인 제라드 오하로의 죽음을 비롯하여 르네 집권층이 정부 반대자들에게 가한 고문과 기타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977년 쿠데타 이후 정치적 박해 그리고 소련, 탄자니아, 북한과 새로운 정부의 동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폐위된 제임스 만참 대통령을 비롯하여 상당한 비율의 인구가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탈출했습니다. 르네 비판자들은 또한 국가의 교육 시스템의 모든 학생들은 정치교육, 이데올로기 주입과 준 군사훈련을 포함한 내셔널 뉴스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졸업해야 한다는 과거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세이셜 정부 주도의 교육제도들은 1990년대 초반의 다당제의 전환 이후 폐지되었으며 교육기관은 완전히 폐교되었습니다. 르네 정부의 비판자들은 또한 르네의 임기 동안 부정부패와 정실 인사를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세이셜의 2대 대통령이자 27년간 독재자로서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던 프랑스 알베르 르네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